안녕하세요. 화면에서 저는 사진을 혹은 동영상을 이같이 하트로 꾸미고 가장자리에 보면 움직이죠. 동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하트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꾸미는 방법입니다. 아주 멋지게 여하치 꾸밀 수 있습니다. 하트로 여하치 영상을 하트로 꾸미고 하트의 가장자리에 보시면 여하치 동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있습니다. 움직이죠. 움직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러한 방법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끝까지 이 강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키네마스터 초기 화면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키네마스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은 이같이 미디어브라우저로 들어오죠. 이것이 미디어브라우저에서 사진을 가져오겠습니다. 사진을 가져오세요. 사진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다섯 개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우측의 액셀을 눌러서 닫습니다. 화면이 이렇게 왔어요. 그렇게 꾸미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이 사진을 터치합니다. 이 영상을 터치합니다. 동영상도 가능합니다. 터치한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하면 크립 그래픽으로 가겠습니다. 크립 그래픽은 영상을 장식하는 그래픽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크립 그래픽을 터치하면은 제 경우에는 여러가지 크립 그래픽을 다운로드했는데 달콤한 사랑이란 이런 크립 그래픽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터치해서 저는 여기에 3번 있죠. 3번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3번을 툭 터치했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보세요. 이렇게 하트의 가장자리에 움직이는 장식이 있죠.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그럼 프레이 해 볼게요. 프레이 하면은 여같이 하트가 들어오고 하트의 가장자리에 움직이죠. 이렇게 장식이 됩니다. 제가 다시 해볼게요. 이것은 어제 제가 당진 합덕 성당에 갔을때 촬영한 성당 사진입니다. 이것을 터치한 다음에 여기 왼쪽에 크립 그래픽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달콤한 사랑을 터치합니다. 크립 그래픽이 달콤한 사랑을 어떻게 다운받는지 어디에 있는지 조금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달콤한 사랑을 터치한 다음에 3번을 터치했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보세요. 성당이 아주 예쁘게 하트 속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거 한 번만 더 하고 달콤한 사랑 크립 그래픽 다운받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영상을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면은 오른쪽에 크립 그래픽 메뉴가 뜹니다. 크립 그래픽을 터치한 다음에 여기 달콤한 사랑을 터치합니다. 터치하고서 여기에 3번 말고도 다른 것을 적용해도 됩니다. 여러가지 많이 있어요. 이게 3번을 다시 또 터치하면은 이렇게 하트가 화면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하고서 다시 보시면은 프레이에서 보시면은 이거같이 하트가 적용되겠죠.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프레이 하면은 이렇게 하트 크립 그래픽이 적용되죠. 자 예쁘게 만들어 놨어요. 키넷마스터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자 이렇게 또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 크립 그래픽을 어떻게 다운받느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요 사진을 터치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터치해서 크립 그래픽을 크립 그래픽 메뉴를 터치합니다. 크립 그래픽 메뉴를 터치한 다음에 다운받는 것은 여우의 기어집을 터치합니다. SS도 봅니다. 이게 터치하면 SS도 나오죠. 자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여기에서 왼쪽에 보세요. 왼쪽에 보면 로맨틱 이라고 있어요. 로맨틱. 이걸 터치합니다. 로맨틱을 터치하면은 이렇게 쭉 내려가면요. 여기 보시면은 달콤한 사랑 이라고 있죠. 이것을 터치해서 다운받으면 됩니다. 저는 이미 설치했기 때문에 설치됨 이렇게 떠 있습니다. 여기에 다운로드 라는 글자가 떠 있을 거에요. 그렇게 터치하면 됩니다. 요거 프레이 한번 해 볼게요. 프레이 한번 해 볼게요. 프레이 하면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것 중에서. 지금 세번째 이겁니다. 세번째 이것을 이렇게 다운받아서 가져와서 사용하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